이 지난번 경기의 어떤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태경 선수는 아주 쿨하게 이게 데비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스케이팅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케이팅이라고 봅니다 저 선수들이 데뷔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들러가 김정민이 공격을 합니다 거의 지금 김정민 씩 가둬놓고 공격 네 저장! 네 저장! 정성호 선수는 팀이 진영에서 김정민 선수에 이 포토파드에 있는 공격층들에 드리블인한 아르페스템퍼가 보였었는데 결국 네드베드 왼발 슈팅 첫 번째 이 하나로 골을 만들어내네요 A4S의 포메이션을 쓰면서 공략하는 모습도 있었고 김정민도 지금 요런 중거리 슈팅 발령! 박스 앞 속에서 공간이 열렸을 때 중거리 슈팅이 약간 피섭한 면이 있어요 맞아요 중거리 슈팅이 약간 피섭한 면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 김동민 드리블 완전 사용하네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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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영 지동현에게 찬스가 생길 수 있는 김동현입니다! 자 그래도 요 패턴 하나 만들었거든요 정! 정원! 10. won! 와아! 타팩자 위치도 높고 지금 윙어들이 와이드 오! 이창민! 이창민! 다닦아! 와아! 아주 앞쪽으로 공격적인 이 대응을 만들어 놨거든요 수비 내려서 숫자 더 많아!!! 김유민이 여기서 동작을 터트립니다 2대 2 동작 공격이 올라오고 있는 이태경인데요 손행위는 그리고 왼쪽에 변치요 오 잘 봤어요 박상주 풍철 건배!!! 골!!! 시돌골!!! 관창하는 상대로 선택골을 뽑아내는 이태경입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거니깐요 그리트 제미 그리트 막혔습니다 1대1 동작 권창완 변환차가 아닌 차원변인데요 이게 피포라인포 인게임에도 세리머니가 있죠? 스페인궁수라는 이름으로 저 셀레브레이션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거 하시는군요 아 예 합니다 아 뭔가 살아날 듯한 듯하거든요 아 귀엽네요 김코노 선수는 네 김코노 선수가 약간 미스가 났는데 김코노 선수는 본인이 잘생긴 거 알거든요 아 그래요? 중앙에서 하트를 지금 X라고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봐도 미남이니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런 느낌 아니라 이런 느낌이어서 네 김코노 선수 입장에서 일단 잘 지르고 잘 마무리를 하면서 1대0 앞서가는데 요구마인차 글릿3 글릿3 골! 바로 주체갑니다 1대1 동작 네 역시 차연우죠 모날두 마르셀로의 콤비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졌긴 했지만 게임상에서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죠 태호 글릿3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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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차연우 네 수많은 공격수들 인터뷰에서 가장 까다롭던 수비수가 누구냐고 보면 라모스를 꼽는 공격수들이 많죠 formidable 어 전환좋아요 그리고 밴드마어 parole 도둑 1대1 0 오 전환 좋아요 그리고 벤제마! 엥북 sc1-1 다시 코너킥입니다 이번에 빠르게 가나요 부쳐놓고 오 바 라아!! 와~~ 오늘도 반지 없는 반지 세림원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조정개입니다 콜리트 3점 아이영 3점 아이영 배박 네 마지막까지 골키버키버포트롤 끝까지 보면서 침착하게 리허포스로 마무리해주는 원창현입니다 스코어 3대1 원창현도 승점 3점을 가져옵니다 네 하하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지금 수비상황에서 윙포커드잡고 살짝살짝 당겨 내려주면 어쨌든 승격상황에서는 훨씬 유리하니까 이렇게 전혀 잡은 변우진인데요 오 방저쪽 오오 오 continued 김우현 원샷! 원킬! 김우현! 바르셀로 그라모스의 힘을 보여요. 메이드로 박사일죠? 반대쪽이 때려받는다! 1대1 동점 변호진! 폭발! 사이즈 김에 살봤죠? 카셀로! 오오! 카셀로! 루이! 김우현도 웃고 변호진도 웃습니다! 최크워 2대2 동점 변호진 씨! 자, 더불아이너 케빈 팀 containing 너 Brit funcion Holder konuş享! 결국 깜짝 골! 3대1을 만드는 변호진 씨 né 오 incof Castro uz22 네 뭔지 아세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BTS 다이너마이트를 따라 한 것 같은데 네 다이너마이트네요 터질 것 같아요 선봉 주장 안에 대결이 있는데요 시작부터 파이팅 넘치게 공격을 펼치고 있네 박경수 선수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와서 잡았어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있어요 자 원터칩스로 박스 잡기고 들어가서 참어분이 있죠 이야 박기용 아니 지금 진짜 살아있는 8호 같아요 이야 어떻게 할지 나 다했지 추가 골과자 자 우다 우다 오다 우다 우다 독점을 만드는 홍세윤입니다 저 참어분이 힙어 죽는 타이밍 예상하면서 오피 끼고 오른쪽 슛이 아니라 살짝 파 넘기는 왼쪽 펄력 이기질대요 왼발 좋거든요 2대 2대 1대 1대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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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용 다시 앞서다가는 박기용 이야 지금은 뒤쪽으로 빼주는 판단에 의해 퍼스트워치하고 끝볼이 이대 바로 과감한 전체 패스 돌고 드리블 좋고요 이대기용 그럼 진주 혼명본 'T 김치경 우다 김치경 Uh 동생 프리벨 зад 이동경이 갑니다. 이동경이 넘어지나요. 김시경! 왔다갔다 하면서 정서를 흔들어 놓고 있구요. 동시에 오우! 자방근 있어요 돌지 못하면 레드벨벳 박스는 강성호 선수 박스 안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쪽도 오우! 골포구마 마지막 패스는 관록의 패스입니다 관록의 패스 오우! 정석으로 가네요 분위기 반전을 위한 파이팅을 주입시킨 인사였네요 깔끔하게 위즈폭스 저도 이제 예비군 같을때나 하는건데 전래절래 나왔어요 자체 셀프 전래절래 나왔습니다 셀프 전래절래 표정이 굳어지고 활기찬 모습이 없어지는데 이 선수들 경기하지 않을때는 정말 쾌활하고 밝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우! 깎아! 와우! 야! 성대결! 나 죽을 않게 자, 원터치 패스 이어가면서 숫잡고 들어갔구요 숫잡고 데스매더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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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만약 대회 전체에 베스트골 뽑는다고 해도 저도 이 골 들어간다고 봅니다 송재경 숫자 숫자 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황아웃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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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강을 만들었던 박기홍입니다. 사실 박기홍 선수를 상대로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오! 물리트! 와! 브런트 마무리입니다! 김성식! 와, 해냈어요. 물리트 오늘 픽! 제대로! 제대로! 76분 이내 두 골 차. 김성식의 승리는 백만한 팀이에요. 와! 침착했어요. 역시 박기홍! 침착했네요, 정말. 다 돌려요! 다시 돌아가서 앞쪽으로! 굴리트! 김성식! 김천의 첫 승! 김성식이 울립니다. 더 빨라야 되고, 더 위협적이어야 되는데... 오! 오! 와! 들어간 뒤에도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게 들어간 뒤 이후에 망설이면 결과 안 나옵니다. 가야죠! 와! 오! 그렇죠! 아,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패스, 두 번째 패스 타이리그 다 빨랐어요, 이번에는 보출거리. 슈팅도 생각하기보다는. 아, 맞췄어!